오늘의 한문 동몽선섭 군신유팬 해설입니다. 석자의 상주포악연을 비관이 간이 사하니 충신지절이 의사진이로다 공자왈 신사군이충이라 하시니라 뜻과 음을 보겠습니다. 예석, 놈자, 장사상, 주인금주, 사나울포, 모질학, 겐줄비, 방패간, 가날간, 말이엘이, 죽을사, 충성충, 신하신, 갈지, 마디절, 어조사의 이사, 다할진 어조사의, 구멍공, 아들자, 가로왈, 신하신, 일사, 임금군, 서이, 충성충, 석자의, 예석, 놈자, 놈자는 여기서는 어조사자, 옛날에, 상주포악연을, 장사상, 여기서는 상나라상, 주인금주, 사나울포, 모질학, 여기서는 사나울학, 상나라, 주왕이, 사납고 악하였는데, 비관이, 비관은 사람 이름입니다. 겐줄비, 방패간, 비관이, 간이사하니, 가날간, 말리얼리, 죽을사, 가나다가 죽으니, 충신지절이, 충성충, 신하신, 충신, 갈지, 갈지는 대부분 어조사지로 사용됩니다. 마디절, 여기서는 절개절, 충신의 절개가, 어사진이로다, 어조사의 이사, 다할진 어조사의, 이에 다하였다. 공자왈, 구멍공 아들자, 가로왈, 가로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신사군이충이라 하시니라, 신하신, 일사, 일사는 여기서는 성길사, 임금군, 서의, 충성충, 신한은 임금을 승기기를 충성으로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마무리합니다. 석자의 옛날에 상주포화기언을 상나라 주왕이 사납고 악하였는데 비관이 간이 사하니, 비관이 간하다가 죽으니, 충신지절이, 충신의 절개가, 어사진이로다, 이에 다하였다. 공자왈, 공자께서, 신사군이충이라 하시니라, 신하가 임금을 승기기를 충성으로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